예, 백상 예술대상 TV부분 남자 조연상 축하드립니다 박호산님 TV엔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물레동 카이스트 역으로 일어난 박호산님은 개성이는 캐릭터의 특징을 완벽하게 살리며 크게 재미를 더해 배우로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촬영 끝나고 돌아가면서 만일 정말로 내가 받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잔망스러워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나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자, 지켜보자 그랬는데 이게 남네요 이렇게 생겼었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난 겨울에 추운 감방에서 같이 입김 불어가면서 여름이 척했었던 우리 감방 식구들 그리고 좋은 작품 써준 우리 작가님 또 절 큰 역할 맡겨준 신원호 PD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내 옆에 붙어있는 두희야 고맙다 그 다음 가족 집에 계신 고두심 엄마 선균이 새벽이 나의 가족 나의 아저씨 식구들 지금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